지금 현재 우리 특검 제도에 어떤 한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수사 기관이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완책으로 계속 논의되는 것이 바로 상설특검 두 분 말씀해 주셨듯이 상설특검제와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는 고용 공수처 설치 문제가 계속 논의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상설특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설특검 어떤가요? 지금 이에 대해서 계속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우리 상설특검을 위해서 법률도 사실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상설특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행 우리 특검법 현행 특검법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특검의 그 임명에 누가 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조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기적이 되어 있고요. 그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 협회장, 그리고 그 밖의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그러면은 앞에 말한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 2명은 여당 몫이거든요. 그러면 여당 출신 인사가 4명이고 그 나머지가 야당 출신, 야당계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특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것이 바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핵심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이 여당으로 분류가 되어버리니까 야당에서 이걸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 특검법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야당에서는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별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현행 특검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이 4조, 4조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규정을 좀 뜯어 그쳐서 차라리 야당 TO를 한 명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앞으로 현행 특검에 의해서도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도 특별검사법이라고 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특별검사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대부분의 여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야당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결국 별도의 특검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검사법의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상설특검, 우리 별도 특검 말고 상설특검에 대해서 우리 한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는 또 다른 포인트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현행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상설적인 특검을 마련해 놓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분한 수사기간을 통해서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두고서 여러 가지 비리나 제보에 의해서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내고 그것에 대해서 기소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부정표의 척결에 대해서 상설적인 특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감시나 견제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또 상설적인 특검이 도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